안녕하세요. 봉춘 라디오. 저는 선미입니다. 오늘 제가 정오의 희망곡에 우리 신영 언니 뵈러 왔어요. 저희가 환영의 메시지로 환영의 두루마리를 준비해 보았는데 이게 두루마리 하나씩 펼쳐서 한번. 약간 그거 같은데. 매트릭스. 아닌데 매트릭스. 매트릭스다. 빨간 양 빨간 양. 파란 양을 먹으면 계속 꿈에 있는 거고요. 빨간 양을 먹으면 깨어납니다. 저는 꿈에 있고 싶습니다. 성미 능력. 솔직히 거품이지. 어빌리버블. 감사해요. 아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현실은? 노래, 춤, 비주얼, 피지컬, 작사, 작곡, 컨셉 프로듀싱까지 가하는 꽃사슴이. 꽃사슴이 있다고요? 미안해 집에 있습니다. 우리 미안. 못하는 게 뭐야? 아 이거 뭔가 되게. 이거 미안해가 저한테 하는 말인데. 제가 이걸 봉춘 라디오에서. 들을 줄이야. 쌀쌀해.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오 좋아요.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막 떡맛 카레 카르맛 카레 이런 거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바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시작할게요. 꽃사슴 대 학. 노래 대 프로듀싱. 프로듀싱. 신나는 노래 대 슬픈 노래. 좀비 대 귀신. 아 좀비. 보더라인 대 블랙펄. 블랙펄. 이성 대 감성. 감성. 선의의 거짓말 대 솔직함. 선의의 거짓말. 문자메시지 대 전화통화. 당연히 문자메시지. 인스타 대 트위터. 아 나 트위터. 프로듀서 선미 대 프로듀서 박진영. 프렌체스 박진영. 아 이게 꽃사슴이라는. 워딩이 16살. 데뷔했을 때 저희 워더풀이 지어주신 별명인데. 꽃사슴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큰 눈마블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학을 선택하겠습니다. 학 뭔가 조금. 학이 저는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되게 뭔가. 공유자아죠. 그냥 강해서 그냥.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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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비 영화는 보겠는데. 귀신 영화는 못 봤어. 좀비는 이미 분장 자체가. 되게 돼 있어서. 어느 타이밍에 놀랄 것 같다는. 준비를 할 수 있겠는데. 귀신 영화. 그게 없이. 막. 갑자기. 이렇게 불러니까. 신나게.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하시기 전에. 좀 재밌게 봤고. 참고하신 영화나. 좀비 영화에 있는 것 같았어요. 좀비물. 저는 일단. 좀비 영화를. 되게. 본 것 같아요. 뭔가 디스나. 보면은. 나는 전설이다. 부산행도 있고. 되게 많이 봤네요. 일단은. 보다 라인은. 조금. 너무 무거워서. 블랙홀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엔트리는. 보인 것 같아서. 블랙홀은. 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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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일단은. 거의 이제. 30년이 되셨는데. 그 세월을. 제가 어떻게 감히. 선미. 프로듀서. 선미. 프로듀서. 선미라는. 솔로. 선미라는. 솔로. 아티스트를. 처음으로 또. 만들어주시는. 정말. 같은. 분이기 때문에. 정말. 프로듀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인스타그램을. 되게 막. 멋진 모습. 행복한 모습. 그런 걸 되게. 보여줘야 하는. SNS잖아요. 저는. 되게. 아무 말. 하는 걸. 좋겠어요. 트리트랑. 저. 되게 잘 맞아요. 비계는 없습니다. 네. 제가 올해. 정오의 희망곡만. 두 번을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음악도 엄청 많이. 틀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유켓슬뿌더스. 새로운 신곡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봉춘 라디오도. 진짜. 여러분이. 많이 많이 예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생명 화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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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레드카펫인데. 선배님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정이 와가지고. 또 엄청. 그. 광대가 너무 아플 정도로. 수다를 떨고 갔는데.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방송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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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가 오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찾아와주세요. 안녕. 봉춘 라디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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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